자 다날 프로그램 20만주 매수 그리고 나서 40만주 때까지 매수 확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눌림목 나와서 또 프로그램 매수도 14만주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가 재차 단할의 프로그램 매수가 확대가 되면서 주가 뭐 vi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우리는 오늘 두 차례의 분할 매수 들어와서 낮은 가격이 잘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vi 수익까지 평균 18,500원 매수죠 15,800원 15,850원 뭐 그 정도 그렇게 해서 잘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이제 vi 발동이 돼 있는데 일단은 지금 수급 감안에서는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서 전략 부분을 월초로 주초로 넘겨놓고 대처를 하도록 할게요 단기 공략 기준에 이제 단할 같은 경우 7,000원대에서부터 단기 공략을 잡아드렸어요 거래대금이 이제 월등히 터지고 이때 거래 터지면서 흐름이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2,000억만 넘겨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주가가 이제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사실 바닥 대비해서 저 바닥 대비해서 이제 뭐 200% 시가총액이 사실상 뭐 6,890만 주짜리 종목이니까 7,000만 주 기준 잡았을 때 3,500억 짜리가 1조를 넘긴 흐름이니까요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 뭐 크게 움직임이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오늘 매매 평균 단가가 15,800원이긴 하지만은 프리미엄이 윗방향으로 이제 좀 붙어 있죠 프리미엄이 윗방향으로 좀 붙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과도하게 미끄러지면 안 되죠 일단은 과도하게 미끄러지면 안 되고 현재 기준에서는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꼬리가 뭐 월등히 달리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일본 기준의 흐름이 상승장확확인형 뜨고 나서 변동성이 원체크니까 깨져 내려오기도 했었고 여러가지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뭐 변형 상승이 확인형이든 망치형이든 어쩌자건 캔들 패턴 기준에서는 이제 윗방향으로 힘을 주는 그런 모양새가 오늘 기준에 다 완성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갭을 안 깼어요 여기도 갭상승 나온 14,000원 대비해서 갭을 안 깼습니다 14,000원 수준에서의 흐름 이 흐름에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 바로 밑에 흐름을 의미 있는 저점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9,500원 정도로 설정을 할까요 그러면 이제 9,500원과 14,000원이면 4,500원 정도 돼요 18,500원 정도가 이 갭에 대한 설정 목표 주가 범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갭이 이제 이렇게 발생되어 있는 거고요 잠시만요 갭 부분에 이제 기준점과 갭에 대한 목표 높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런 부분을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문자 하나만 발송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위메이드 문자를 추가적으로 발송을 합니다 신규 편입자 5% 추가 15% 편입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가격 기준에 수급 범위 유입되어 있으니까 막판에 뭐 종가 관리나 시간의 기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권에서 되돌리는 흐름이라서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놓고 보고 이제 다날의 경우는 그래서 18,000원 목표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만 목표를 상향을 해서 18,500원으로 대처를 해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처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은 어디서 할 거냐의 기준 정도가 되는데 이제 오늘 그 배우신 그대로의 흐름 갭이 발생된 구간에 이 높이 만큼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윗자락의 흐름에 뭐 예를 든다면 이 정도 높이 그 정도까지 그래서 일단 그 흐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1분 기준에서든 추방, 1분 기준에서든 추세 범위가 뭐 깨져 있지는 않다 그죠? 음 다만 이제 그 프로그램 쪽이 뭐 나는 1% 수익 내고 나올 거야 해서 뭐 집어 던져 버리면은 어떻게 대처가 안 되잖아요 17,300원이 이제 52주 고가의 기준이 되는데 거래가 이제 월등하게 실려 있으면서 지금 주가 흐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 23,500원 일대하고 주식수도 달라졌고 시가총액도 달라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그 거래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다 그래서 2010년도 저 고점 저 고점까지도 당연히 뭐 뛰어넘을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월등 기준에서 이것도 이제 거래대금을 거래량보다 거래대금이라 그랬어요 더 땡겨서 이제 기준을 잡아서 볼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이런 흐름 그리고 일단은 수너 모멘텀 차트에 거래가 실리면서 이제 이런 흐름들 앞전 거점은 이제 넘기겠죠 당연히 넘긴다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거래 거래가 이제 수반되어야 돼요 매수자인 나오더라도 일단 거래가 수반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이 좋습니다 오늘 뭐 개장 초부터 들여다봤었고 그리고 매매세인 뭐 확실하게 두 번 매수자인 나갔고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의 기준이라면 언제든지 이제 비덴트 덱스터 이런 쪽 비슷한 사이즈죠 시가총액 1조 전후에서의 종목분들의 성향이 다 있어요 테마주들의 기준 또 외국인들 외국계에서의 또 접근하는 범위에 기준에서의 수급 여러가지 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됩니다 1년치 주봉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 누가 봐도 이제 뭐 거래가 유지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7천원에서부터 이제 기준을 쭉 잡아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의 움직임이 뭐 일봉으로 보시면 더 뚜렷하게 보이시겠습니다만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 범위 요자락의 가격대 또 이젠 많이 올라와서 갭이 안 보이겠습니다만 거래 터트리면서의 갭에 대한 흐름 그리고 이제 오버슈팅이냐는 시장의 논리죠 시장의 논리 메이저들 중에서 이제 인덱스 쪽이 아닌 액티브 쪽에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쪽에 집중된 수급의 흐름 성공이 잘 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 무리수를 둬서 쫓아가지는 않겠습니다 월요일날 뭐 다시 보더라도 그래서 오븐봉도 똑같아요 사실 오븐봉 기준에 기준 거래량 전체 시장에서의 기준 거래량 아이 뭐 좋아요 쭉쭉쭉 계속 쭉 갑니다 다 걷어갔어요 다 고점을 넘길 때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사실상 이런 강도의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150만주 그리고 장중의 기준이었다면 100만주 정도만 설정이 돼도 되는 흐름이었어요 이 기준에서 이제 우리는 아이 뭐 좋습니다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상향을 할 거예요 뭐 18,000원으로 일단 발송을 했으니까 좀 차분히 들여다 놓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오븐봉 기준에서 이제 오늘 것만 기준을 잡아서 땡겨 놓으면 이렇게 막판 기준까지 해서 잘 움직임을 주네요 이렇게 되어있고 일단은 우븐봉 지금 보시면은 이 단단열 같은 경우가 인위적으로 이제 위에 물량을 뭐 꼭 걷어간다 라는 그 확인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아니었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좀 깔아 놓은 물량에 밑에서 계속 떨어지는 물량 수급을 잡아 갔거든요 오늘 기준에 이제 11월 12일 기준에서 9,050원 매매 사인이 있었고 11월 12일 그리고 17일 날 기준에서도 이제 10,050원 그죠 1,350원 그게 이제 1,700원에서 차익실현을 마감해 하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공략하자 해서 이제 그 다음날 개별 기준에서 이제 공략하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이죠 공식적으로 문자 써있는 나간게 15,700원 16,050원 대략적으로 15,850원 15,900원 뭐 이 정도면 편입이 다 되셨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16,900원니까 900원 정도 1,000원 정도 수익이니까 한 6%, 7% 수익이면은 오늘 당일날 들어가서 변동성 결코 나쁘지 않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 단날 매직계산기 설정 가져가고 텍스트 전략까지 가져갈 텐데 일단은 뭐 지금 고점이 조금씩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매직계산기를 설정을 하기가 애매모호한데 일단 그래도 같이 들여도 볼게요 단날이 25일날 11월 25일날 16,350원일 때 또 전략을 한번 잡았었고요 오늘 기준에 매직계산기 캡쳐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5,700원 그 자락에서부터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됐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편입당가 고가를 넘길 때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는 17,000원 까지도 근데 그건 개별매매 기준이에요 문자사이는 이제 막판이고 우린 뭐 충분히 수익 확보를 해 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1.5%가 밀릴 가능성이 이제 제한적이죠 만약에 밀리면 이제 차익 실현하는 걸로 두 번 분할매도 그 정도면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이제 나머지 텍스 전략 빠르게 정리하고 마감 종목 여러분들 마무리 짓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 위메이드가 조금 많이 미끄러져요 짜증스럽게 또 또 누적 수급이 있으니까 월요일날 들여다보면 될 것 같아요 막판에 이제 또 아직 그 33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마감 관리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01일 기준에 14시 46분에 단할에 대한 전략입니다 현재가가 이제 매직계산기 기준에 169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10.46% 기준이 됩니다 10.46%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 1,500 매직계산기 기준으로 봐야죠 1,652억 원 1조 1,652억 원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6,800 5,490,040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5,240억 원 2시 지금 뭐 50분 기준에 프로그램 쪽에 거래대금 순위는 2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급격히 올라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거래대금 2위 프로그램 쪽은 5,2,8,2,9,2,10,2 거래대금 2위 프로그램 순매수 10위 물량은 많은데 주가가 이제 제한적이니까 뭐 오늘 뭐 신고가도 넘길 수 있는 흐름으로 보이죠 뭐 상당합니다 고점이 매직계산기 기준에서는 16,950원 그리고 16,950원 매직계산기 기준에서는 10.78 그리고 고점 대비 1.5% 매직계산기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현재가는 벌써 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1.5%는 16,700원 3%는 16,400원 까지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 신규 추가 재편입은 이제 고점을 넘기는 기준까지는 저 기준에서는 편입이 가능한 거죠 개별매매 기준에 그래서 10% 상승 상승 편입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전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은 1조 이하로 설정을 해서 놓고 봐도 무난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막판이고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 지점 고지점이 16,400원 저가로 잡을까요 시가 시가 오케이 그리고 16,100원 고지점이 3분의 1 2분의 1 지점이 되고요 의미있는 거래량은 1분봉 30만주 5분봉 100만주면 될 거예요 아마 요렇게 해서 전략기준 잡아드립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제 1.17인데 만약에 이제 뭐 다시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하면 조금 전에 매직계산기 말고 새로 끊어서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 일단 요렇게 17,100원 대비해서 1.5%면 16,800원이 이탈되면 그러면 이제 모차익실험 범위를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외부에 계신 분들은 같이 합류하셔서 수익기준 같이 잡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날전략이었습니다 그럼 저녁 이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